신선한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근데 초바모니 초바모니도 서포트 좋아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는데 저희 멘탈이 왔다 갔다 그럴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 나은 님 약간 템템버린 MK2 될 거 같은데 제가 아는 애가 항상 첫판에는 미드 해야지 하고 미드 갔다가 개똥스하고 의기소침 해 줘가지고 서포스로 내려가는 애가 있거든요 나은님 상대 정글 전실은 다이아이인데 자신있죠? 네! 코렉트 2세라 그런가 진짜 똑같네 저 여기 뭐있다 개쇼할꺼야 아 너무 정색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암호모 풀캠 4분? 아 이거 망했어 아 근데 이거 대기타는건 에바인데? 엔호님 긴만하지 마세요 아까 이거 먹었나? 참고 떴다 4대1 제낄 수 있겠는데? 와 이거 제드 나 이거 죽은줄 알았는데 제드 실명에 호우적대는거 뭐냐 실명때문에 근데 실패가 안치면 다 오기는함 나 여기 치는척만 하고있긴한데 제드가 일로 안오네 와 잘 들어갔다 러블랑 돌아아 조심조심조심조심 으아 오 이건 대박인데요? 자 으아 바로 먹었으면 됐잖아요 사미라님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반피까지 깠는데 못 먹어요 아무튼 안된대잖아 이제 뭘 알아꼬했지 우리 오빠가 안된다던데 근데 솔직히 573이 할말은 아니야 573이지만 이판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볼게 그라우스 정글 아니라서 그냥 무시해도 됨 나 얘 묶었어 가부샌 그냥 어? 어? 뭐야 너 컷 뭔가 2% 부족한 제드네 제드한테 죽을수도야 제드를 죽일수도 없네 사미라님 1대4 하시는중인데요 아 재밌었다 진짜 릴리아가 탑을 그렇게 파면 뭐해 아 좀 랩랩킹 말하지마 진짜 지키고 싶네 네 아니 안 해친데? 오 오 오 잠깐만 과연 오 오 오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돼! 초음님! 초음님 뒤에 강도 들었어요? 시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아이디로 오세요. 아냐 아냐 안 힘들어. 아냐 아냐 이대로 해. 내가 믿는데 뭐가 힘들어. 근데 복해가 있어? 아이디 있어. 룰로 해보겠습니다. 초음님 만 원 도네이션 하면 바꿔드림. 저 9,000원에 해드림. 룰루 누가 배드렸어! 8,500원. 룰루 누가 배드렸어! 멈춰나? 저 2,000원은 안 되겠다. 아 이걸 경매를 하고 있네. 괜찮? 얘 아무것도 없음. 스펠이 그게 아니에요. 안 되지? 어? 잠깐만 이거 크린저 바로고? 오케이. 바로고. 미드 가도 돼. 응? 와 너무... 아니 렛... 다 보셨어. 다 보셨어. 우리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나도. 우리도 우리도. 얘네 바튼도 올라오는 거긴. 쟤도한테 다 박아 봐. 바튼도 올라가면 파이자랑 쓰레기 있는 거긴. 어 나이스! 아니! 어 나이스! 이거 뭐야? 가자. 숨 쉬지 마. 덜 받으니까. 됐어. 오늘 렛트... 오랜만에 주사위 6 떴는데? 랭크 해소 당하더니... 못 살고 왔는데. 실패님. 응? 3. 3? 네. 그 정도가 3이라고? 아 혹시 그 주사위가 주사위가 3가지 밖에 없는 주사위인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주사위 2개 던진 거 같은데? 본인 랭크 해소에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렛트니 큰일 났는데? 뭐야! 그 와중에 평... 그 와중에 평타하는데 미니언 쳤네. 평타랑 방어 실수했어. 살려줘! 노풀 노풀. 우디로 노풀임. 넌 멀다. 그럼 살았어. 와 나이스! 저걸 살아.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했어. 아 진짜. 아 총음님. 내가 해? 뭐야. 조잭 조잭. 아 근데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탑이 이 정도면 37만에. 강한 미드가 정글을 만든다. 그냥 지 할발반받 다하나. 뺏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게 딱 보니까 미드 탑 캐릭이에요. 아니지. 임나은이랑 바텀에 가서 바텀을 지지 않은 내가 제일 잘한 게 아닐까? 마이 치워라. 아니 근데.. 니 값 야무지게 하는데 마이? 마이 치워라. 신고하죠? 마이 뭐함? 아 잠깐만 야 승채.. 승채 데스바.. 이건 바텀 차이인데 니라면? 030 0303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진짜 못해. 이거 실화냐? 하하하하하 우리 팀 템플레서 보면서 진짜.. 하하하하하 아 근데 뭐임 진짜.. 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해봐요! 하하하하하하 프레트 얘한테 딱 W 맞추고 넘어가면서 딱.. 티아나 진짜 근데 그건 없어 티아나. 마이 뭐해 여기서?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는 자체가 나 무슨 키 눌러야되지 하면서 움직인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바텀에서 CS만 먹는데 게임 끝나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5대스, 6대스, 7대스 뭐임상세?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약한 정글이 약한 미드 만든다. 하하하하하하 약간 미드긴 했어. 하하하하하하 얘는 누가 만든거에요 그러면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나 이렇게 킬렛이 26배는 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그렇다면? 별친 듯? 그냥 다치하고 자러 가죠 다? 내가 평화를 지킨다. 아 너무했다. 뭘 너무해? 아까 기억 안 나? 너무한 건 너의 마이가 너무했지? 무슨 소리야? 니 마이가 너무했지? 우리 가기 전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즈리얼로? 숟가락으로? 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앍 너 우리... 우리 애들도 털리는감? 라이러스한테 죽겠어! 외네가 외네가 grup 강력 순강이동으로 갔다구! 강력하게 먹어 버렸다구. 이즈 보여주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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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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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레드 안 죽일 차렷다. 그치? 가볍게 컷 당했는데? 누구 사귀네.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쉽다 쉬워. 근데 카이사적으로 되게.. ㅇㅊ